오늘 선놈의 무한과정, 플리스, 플리스의 1대 4위급 1승차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최은성 선수와 강민 선수 먼저, 강민 선수 1승을 먼저 나섰고 유리한 못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최은성 선수의 표정. 헛범죄 경기가 끝나고 나서 대단히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엘리트게임에선 레프로스 2점, 첫 패대를 기록했습니다. 강민 선수에게 패배를 했는데, 혹시 강민 선수는 콜박스 유저 중에서 최은성에게 패배를 맛보게 할 때는 나밖에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역대 우승자, 먼저 우승하면 나가. 내가 선배로서 선수 가르쳐주마. 이렇게 되면서 패자도 나니까 한명은 아닙니다만, 아주 순수함이죠? 그렇지, 그렇지. 네, 강민 선수한테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정 결정된 곳은 인프로 다크리스입니다. 만나봅시다. 인프로 다크리스에서 예전에 박용욱 선수는 앞마당 멀티를 빨리 가져가면서 그 전에 앞마당 멀티 쪽으로 진입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파일런과 데이트, 그다음에 드라곤으로 막아가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멀티를 가져간 이후에 빠르게 캐리어를 갔었습니다. 그 전략에 서준 선수가 당했었는데 아마 최연성 선수는 그것을 대비해서 센터 쪽에 다리를 굉장히 빨리 잡고 멀티 위주로 플레이를 한 다음에 어쨌든 다리 사이에서 대치를 하게 되면 텐크라, 씬스탱크를 가지고 있는 테라 쪽에 확실히 유리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리 위계에서 싸울 수 있을 만한 구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옆길로는 지속적으로 벌터를 보내서 상대의 프로브를 잡으려는 이런 식의 게릴라전의 전략을, 멀티 위주의 게릴라전 이런 식의 전략을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강민 선수는 센터를 최연성 선수에게 빠르게 장악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게릴라 위주의, 다크템프로라든가 혹은 리버 이런 유닛으로 상대의 본질적으로 털어주는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비킬 XXX 자, 강민 선수를 응원하는 키워풀입니다. 강민 선수 이제 한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구주차격으로 벗나와 뛰게 됩니다. 승자는 결승! 정의로운 승률을 보여주는 상대 종족과의 경기에서 많은 팀수를 따온 선수들 간의 경기이기 때문인지 역시, 진짜로 첫 번째 경기, 멋진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자, 최연성 선수 일찌감치 경기를 마치고 강대 척수 강민 선수가 들어와서 맞상대해서 1대1 동점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최연성 선수입니다. 네, 첫 번째 경기에서 강민 선수가 승리를 걸었고 두 번째 경기는 어쨌든 이 대란이 약간은 좀 더 유리한 그런 결과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민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잡아낸 것은 첫 번째 경기를 승리했다는 것 이외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도 보셨습니다만 인트로 다크에이스 다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건너가다가는 망하죠. 네. 망합니다. 네. 두 선수 다 지금 서로 상대하는 종족들의 어떤 전투는 없었습니다. 최연성 선수 프로토스전이 없었고요. 강민 선수도 테란전이 없었습니다. 현재 스코어 1대5로 강민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2차전 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연성 선수 최연성 선수 최연성 선수 최연성 선수가 연기는 시작하겠습니다. 2차전입니다. 1대0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강민선 상시쪽에서도 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3 total 선수로 7시에서 연기를 맞이했습니다. 러쉬거리가 어느정도 확고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프로토스의 빠른 멀티 음주를 최원성 선수가 확실하게 알아채게 된다면 그냥 본진 자원 이용해서 한 3패톤 정도로 빠르게 조이기 갈 수도 있습니다. 러쉬거리가 아주 멀지도 아주 가깝지도 않은 약간 어정쩡한 러쉬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이기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최원성 선수는 이번 경기가 처음입니다. 최원성 선수는 물론 프로토스와 경기를 펼친 적은 없습니다만 합변도 패배를 하지 않았고요. 최원성 선수는 이번 경기가 처음입니다. 이 경기에서 최원성 선수가 패하게되면 다음주에 김환중 선수와 다시 한번 베스트 토스타를 펼쳐야 됩니다. 물론 가정은 최원성 선수가 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민 선수 정차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미니맥으로 보면은 미니맥상으로 보면은 11시지역 혹은 10시지역까지 상대 전진건물이 있을만한 지역은 일단은 들러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차를 다는 그런 곳이에요. 최원성 선수가 그저 단순하게 힘만 쓰는 선수가 아니고 때에 따라선 전진건물이라든가 이런 아주 전략적인 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강민 선수는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즘 프로게임대에서 물량만 잘 나온다고 이긴다고요?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렇죠. 게다가 그 대프로토스전의 그만큼의 연승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만큼의 어떤 또 전략도 힘에 버금가는 전략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원 데이크 사이버렉스 강민 선수는 대대로 강민 선수의 역사를 풀어보면 이런 스타일의 맵에서는 지식적인 연락을 참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러스벌이 확보되어 있고 앞마당에 멀티가저것이 있고 이런 것들에서는 원래 시리즈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리토록으로 막는 경우 프로토스가 대체라는 정석 플레이라면 역시나 옥드라곤, 옥저버 드라곤 체제인데 리버도 쓰고 다크템플로 드랍도 하고 혹은 더블렉스도 하고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플레이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강민 선수의 힘 뭐가 일단 더 중요하지 않나요? 프로브가 꼼꼼히 뭡니다. 물론 정차를 쓰고 있으려면 어떤 몰래 건물이 정차를 쓰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면 강민 선수의 건물 프로브 대실이 무엇인줄 알고 있습니다. 프로브 두 분이 지금 입구속을 지키고 있고 게다가 건물의 위치도 지금 전혀 정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건물을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업 안 돌아갑니다. 뭐 지금 로봇스파스 밑에 그게 더 빨리 올렸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가원이 안 되긴 합니다만 시간이 좀 더 지나는데도 궁금하고 뭐 사거리업이 안 되면 디버 같은데요. 네. 물론 이게 최연성 선수에게 생각을 많이 해라는 것을 강요할 수 있겠죠? 최연성 선수 원팩의 지금 에드온입니다. 이거 눈치 봐가면서 일단은 멀티 빨리하고 당분간 방어적으로 플레이하다가 한 방에 치고 나가는 이런 식의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에드온 달기 전에 어 네. 벌초 한 대는 뽑았네요. 풀어봤습니다. 벌초가 찌르러 가지 않을까 온맵을 일단은 돌아다니겠지요? 한번 그 강민 선수의 풀오브가 지금 타이밍에 또 벌초랑 마주쳐 돌아가네요. 머리는 몰래 건물을 생각하는 것인지 네. 아 그 지역 한번 왔다갔다 했고 자 우리가 이미 순찰을 하고 있네요. 생각을 강요한 것이 맞았던데요. 이렇게 해서 벌초는 찌르는게 맞죠? 지금 찌르게 들어가는게 낫습니다. 지금 가서 뭐 어 드라그 숫자 별로 없네? 이런 정보들 입주하는게 중요해요. 자 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아 드라그다 드라그다 더 나오면서 위쪽에 입구쪽에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벌초는 다 비슷합니다. 하정벌이 업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보이죠?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오늘 못너져요. 반대 아 아 아 아 일단은 네 옵스라군 입니다. 여기서 강민 선수가 아까 말씀해주신 트릭을 건 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맵에서 그리고 강민이라면 분명히 무언가를 준비를 해왔을 것이다 라고 케령 선수에게 생각을 해놓고 그냥 옵스라군 멀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체로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정석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멀티 타이밍을 벌고 나서 게이트웨이 동시에 뭐 2개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드라군으로 센터 쪽 벌초 못찌르게 딱 자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눈치박하면서 상대 병력을 좀 많이 잡았다 싶으면은 네 다른 곳에다가 멀티하면서 캐리어 갈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선수가 왜 무섭냐 왜 무섭냐면 저런 식으로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준비해야 돼요 모든 경우에 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링 메이 짓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옵스라군 확정 당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과거 그 이재용 선수나 전세계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이런 선수들을 상대할 때는 백장을 어마어마하게 부려서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 짓고 베트럴 하나를 짓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토리까지 짓고 아카데미 짓고 헌신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의 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 아모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모리가 왜 벌써 올라가죠? 여기저기 차례 준비 업그레이드를 빨리 생각하는 건가요? 글쎄요 업그레이드를 빨리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빠른데요 지금은 아 두 번째 세토리보다 훨씬 빠르고요 지금 로봇 디스터버트베이가 올라가는 강민정도 타이밍 요즘 리버를 생각하는 건가요? 이것 또한 소터스가 태양전에 많이 쓰는 심리전 중 하나죠 네 기어만 없고 일단 마을인들이 왔다 갔다 를 많이 했어요 뭘 태도 대체 네 탱크가 앞중호자 일합시착합니다 지금 타이밍에 분명히 리버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가 지금 벌쳤을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벌쳤을 타이밍에 어느 정도 네 드라고서도 압박 들어오고 자 최현성 선수 시즈머드된 탱크는 아 배럭스가 지금 배럭스를 통해서 발견했는데 저 차트를 리버가 타고 있는 자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나왔을 타이밍입니다 네 최현성 선수도 궁금했기 때문에 이 배럭스를 날려서 상대의 건물들 그리고 이 강민 선수도 어쨌든 정찰에 최대한 노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넥서트 위에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입구 쪽에 위에 올라가서 지었거든요 아 11시 쪽에 또 확장 강민 선수 네 지금 저렇게 넥서스를 짓는다는 얘기는 타이밍 빼서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민 선수가 그것이 다름 아니라 리버인 것 같고요 네 리버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나올 만약에 아까 셔틀 생산하고 눌렀으면 그 리버가 지금 더 셔틀을 타고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강민 선수 또다시 또 다른 확장을 제공합니다 최현성 선수 이거 완전 나은 먹고 예 수반에 수반까지 정지할 순감으로 지금 플레이하는 것 같거든요 업그레이드를 상당히 빨리 눌러준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지금 어떤 어 본진의 생산 건물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네 일단 먹고 자원 충분히 확보하고 나중에 업그레이드로 뭐 제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벌써 그분은 덜척연제도 안 가요 덜척연제도 안 가고 있어요 11시쪽 생산 완성 서로를 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패스토리 4개째 찌를 티면 찔러랍니다 지금은 어쨌든 나에게서 시간을 뺏기 위해서 찌를 티면 찔러라라는 태서를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이것 자칫 잘못 질렀다가는 그 찌르는 칼이 부러지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시원 선수들은 그걸 노리는 거고요 지금 분명히 지금 타이밍에 아까 강민 선수가 아 앞마당 멀칭 이외에 다른 곳에다가 넥서스를 짓는다는 얘기는 리버라든가 이런 유닛을 생산해서 시간을 뺏겠다는 얘기거든요 리버가 무리하게 나이 타면 낭패입니다 네 절대 지금은 아마도 리버가 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자 보여주는 것만으로 위협자 위협자 개조해 개조해드리기 잠깐 강민 분명히 그 예 리버가 예 리버가 예 리버가 리버 시키때 오우오우야 이거 이걸로 아 기계파구 들었네요 오우와 이 기계파구 들었네요 오우와이야 이걸로 아 오어어어어 야 이렇게지 켰는데 이렇게지 켰던데 아 거기로 들어와요 이렇게지 켰는데 진짜 이벤현 선수가 SCV를 잃어버리면은 시간 더 주면 안 됩니다 강릉 선수는 확실하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도 리버 둘과 지금 셔틀을 파괴당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팔아 돌아갔다면 모를까 파괴당했기 때문에 어쨌든 최영성 선수가 무조건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손해는 그래도 손해 아니었나요? 얼핏이랑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이 최영성 선수의 벌초 견제만 잘 막아내게 될 수 있는 셔틀 스피드업된 셔틀과 발업돼서 준비되는 타이밍에 센터 쪽은 아무래도 강릉 선수를 자극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벌초 뒤에 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벌초에 다 나거나 지금 벌초가 11시 지역으로 안가고 모르는 것 같은데 11시 확인 못한 것 같은데요 아직 두 번째 확정을 가져가려면 미네랄 쪽을 가져갔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지레진장은 안 좋거든요 강릉 선수가 지금 공중유닛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엄청나게 다수가 건설이 되어있다고 하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7개 정도면 지금 키원스 선수의 팩토리와 비슷한 숫자인데 그런 점을 생각해봤을 때는 지금 예 그렇죠 그런 점을 생각해봤을 때 강릉 선수 지금 타이밍이 나름대로 괜찮은 타이밍이야 라고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강릉 선수 양쪽으로 나눠서 강릉 선수 당도할 거면 빨리 당도해야 됩니다 지금 앞쪽에는 질럿 위즈로 배치를 해놓고 얼타 위즈로 태난 영역과 싸우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빠질 거면 쭉 빠져서 벌초에 안 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괜히 병력 우회했다가 이거 아 이 병력이 상왕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병력이 이 정도 병력은 사실 탱크 나오고 벌초 나오나고 나오고 그러나 막힙니다 엑스트리에 막혀요 지금은 강릉 선수 박대기 상왕 환전 기수가 아닌가요 이거 강릉 선수 대기상왕 조차가 돼서 고맙습니다 잠깐만 동강릉 선수 대장할 수 있습니다 방금 뒤의 이깁니다 방금 뒤의 이깁니다 어 그런데 이건 랠리포인트 지정돼요 몰라요 랠리포인트 지정돼요 야 이렇게 거짓는데 기업소에서 황동 파워 황동 파워가 야 여기는 지키면 그만이에요 지키면 그만인데 상왕 선수는 상왕 선수는 과연 이 병력을 상대로 본질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대성선은 대답밖에 못 나오거든요 대성선은 대답밖에 못 나오거든요 자 교차 공격에 치료를 거두는 것은 바로 최원선은 막아내기만 하면 이것은 강릉 선수는 절대 도리인 것 같아요 이건 막은 거랑 다름이 없어요 SCV가 많으고 여태로 SCV 나오고 이것은 없습니다 오! 예! 복사를 유도한 것으로 예예예예 들었네요 나오는 유입들이 있고 한방한방 맞으면서 SCV로 이거 결국 막힌다고 치고 만약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드라분 내지 않고 여기에 차라리의 본질을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크템플러 한 다크템플러가 변수입니다 이 강릉 선수는 네 본질은 막았어요 막아냅니다 다크템플러가 OK 다크템플러가 들어갔 너무 불안하셨어 끝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앞마당이 지금 날아갔죠 세 번 걸쳐 세 세 번째 자 이거를 그냥 빨리 날아가는 플레이가 체육 선수 입장에서 필요하고 네 장민석은 이 다크템플러 나왔어요 바로 움직여야죠 바로 움직여야죠 아아 아아 컴퓨터 둘 네 스탠 둘 다크템플러는 벌차가 많기 때문에 스파이더마인을 다 활용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본질은 포턴캠을 얻고 스파이더마인 망부하고 배치하면서 풀어봤살 여기 합시다 아아 1нал 사기 insula 홈수 세개 세개 щее 아 이건 결국엔 최영상óm洪 plotting 그렇죠 5 2 수족병력은 규모가 만만치 않게 되었는데요 계속 올라옵니다 아 강민의 우회하는 판단이 정말 아쉽네요 그 때는 사실 우회하는 판단을 하고 무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상대의 병력의 움직임을 판단을 하고 정서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쩌면 상대의 움직임들을 판단을 하고 병력 규모를 판단한 다음에 자신이 막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본진 병력이 있다라는 본관을 해서 분명히 돌아갈 수 있겠지요 게이수와 아홉 팀이 뭐죠? 강민석이? 이런 상황에서도 멀티를 꾸준히 늘리는 플레이는 가장 좋은 플레이이긴 한데 테란이 지금 뒷팀이 없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힘듭니다 게이트웨이가 많이 깨졌다는 것이 아 여기저기 지금 게이트웨이 확보가 관건이고 센터는 지금 테란이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는 테란의 걸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앞마당만 복구한 상태에서 탱크 추가해서 여기 3시 9시 미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게이트웨이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병력을 생산할 수 없고요 그런 데다가 멀티비업에 스타게이트라서 올라가 있다면 모를까 지금은 시간 끌 수 있는 딱히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기본적으로 자원은 많이 있어요 네 다크템플러가 지금 테란의 본진이라든가 이럴수 앞마당 자원 쪽으로 들어가서 흔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지금은 최연성 선수의 이 미세를 막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확인합니다 게이트업이 모두 오면 최연성 선수 테크트리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때 게이트웨이 확보를 해서 네 이런 테크트리 유닛들을 계속 생산을 해줘야 됩니다 네 스톱 오 예 스톱 오 이거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네 SCB 전멸 날씨가 있습니다 오 스톱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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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하 강미야 이런 그런 오 오 깍이 오 이거 빈 이거에요 예예 이거 위험성인데 위험성 아 아 자 이거 강미선수 그대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최연성 선수 여기 상황 11시 발견 좀만 때까지는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게스몰 타는 것과 그래서 잔여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네 최연성 선수에 잔여 병력이 많아서 네네 아 이거는 해군을 해서 멀티 쪽을 지키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강미선수 아 11시? 오 오 바닥으로 HP네요 HP가 많이 달아있는데 자 그런데 예 네 아 병력이 나오지 않는 것이 강민선수의 문제입니다 예 생산 건물이 아예 없네요 그것이 아깝네요 틀쳤어요 틀쳤어요 자 리버가 내리나요 리버가 내려서 체력 발사합니다 설치 하나 둘 설치 또 오 오 오 오 아 이거를 다 너무 많습니다 아 생산 건물이 없는 정민선수와 아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은 자원 최초의 곤란을 겪는 최연성 아 아 리버가 여기에 포톤 체력을 컨트롤할만한 시간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테이프 쪽으로 커버를 갔어야 되는데 어 예 이건 좀 물이죠 안 끓는게 낫습니다 아까 탱크가 좀 보이는 예 상황이었는데 저 탱크를 이용해서 신중하게 쓸어도 돼요 네 강민선수는 지금 아 이게 개크웨이가 없는게 너무너무 아쉽니다 네 생산 건물이 없는게 흥석차를 세우시고 타는 강민선수입니다 그리고 리버 아 탱크 반격이 있기 때문에 리버 떨어지기가 참 줄었고 탱크를 여기다가 놓은 다음에 열한식도로 또 치러갔죠 와 기가 막혀 강민선수 자 길에도 길에도 아 아 길게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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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두어 선수 바로 이렇기 때문에 천사이고 말리기 때문에 강민입니다 일생일 동작 리버 리버 두기로 많이 있는 앞바닥까지 밀리면서 경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민선수의 돌아가는 우회하는 병력이 정말 아쉬운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최원성 선수의 진출 타이밍 또한 상당히 좋았고 최원성 선수의 아머리를 빨리 짓는 플레이는 제가 경기 내내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모든 어떤 프로토스의 전략에 대한 대비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타이밍 빠른 캐리어에 대한 대비도 하기 위해서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유닛의 업그레이드는 별로 안되어 있었거든요 어쨌든 강민선수의 우회하는 판단 그것이 패배를 불렀습니다 두 선수 1라운드 강민선수 승리 2라운드 최연성 선수 승리 이제 한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 경기가 됐습니다